블랙홈아! 또 무슨 장난을 칠려고 그래요? 그치! 장난아 무슨 장난! 저 주스를 천재에게 먹이면은 천재의 마음속 소리를 너희들이 들을 수 있다고! 오! 정말이야? 그럼! 겉으론 천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진짜 속마음이 바꼬트로 막 질리니까 너희들한텐 앞으로 절대로 흉보수가 없을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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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줘봐 줘봐 줘봐!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주스를 천재에게 꼭 먹이게 해서 사과를 받아 낼거야! 잠깐만! 잠깐만! 오! 저기 천재 온다! 얘들아! 얘들아 아자! 이거다! 이거다! 너! 어서 사과해! 내가 뭘! 됐어 됐어! 됐어! 라라야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자! 됐고! 천재야! 너 이거 마셔! 어? 주스? 어! 주스! 마침내 목말랐었는데 어떻게 알었냐? 야! 근데 이거 맛이 왜 이래? 너! 내가 물어보는 거 똑바로 대답해야 돼! 너! 저기 있는 사진 네가 붙였지! 아니! 그래! 내가 붙였다! 어? 천재! 너너너너너너넛!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어? 이상하다! 어디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머나! 천재!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어쩜 하는 짓은 그렇게 유치하니? 맞아! 정말! 뭐? 아휴! 자긴 공주병이면서! 어? 공주병! 어? 이상하다! 어? 내 속마음이 자꾸 왜 밖으로 들리지? 어떡하지? 번개맨이라면 도와줄지 모르겠다! 친구들!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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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야! 무슨 일이야? 빨랑빨랑 안나오고 뭐해요? 천재야,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아이 참, 그게 그러니까, 벗겜에 좀 도와주세요. 제 속마음이요, 밖으로 자꾸 들려요. 어떡해요? 그래? 좋아, 어디? 번개 투시! 아니, 이럴 수가... 천재야, 네 몸속에 블랙우먼의 마법 주스 기운이 감돌고 있어. 마법 주스요? 나 마법 주... 그렇다면... 너희들! 아까 나한테 준 거, 블랙우먼이 준 거지! 솔직하게 말해. 마법의 기운이 오래되면 천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니, 저 그게요. 천재가 하도 남의 흉을 보기에 그만...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무슨 소리야? 블랙우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블랙우먼 대장님, 오셨습니까? 어? 천재야!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이 막... 들려! 달려! 다 돼! 믿겨! 천재야, 천재야.. 왜 이래! 영상은 이끝 functioning? 내 몸이 막.. 반대로... 막 움직여요. 천재야! 그것은 사악한 너의 생각이 천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천재! 난 암흑대왕님께 갈 것이다! 가자, 천재야! 안 돼, 천재야! 안 돼, 천재야! 머겜에, 도와주세요! 안 돼, 천재야! 천재야! 무슨 소리? 난 암흑대왕님께 갈 곳이다! 천재야, 사악한 마음은 절대로 착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정신을 집중해! 친구들과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 친구는 필요없다! 난 암흑대왕님께 간다! 머겜에, 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천재야! 친구들과, 친구들과 너에 대한 마음을 큰 소리로 외쳐봐! 아이, 뭐해! 빨리 들어가자니까! 천재야! 천재네! 친구들을 사랑해요! 뭐, 뭐 불러가봐! 뭐, 뭐, 뭐지? 다 찰로! 뭐야, 안 돼! 우리,가, 천재야! 천재야! 너희들, 뭐하는거야! 빨리 데리고 들어가자! 천재앤네! 친구들을, 사랑해요! 마법이, 마법이 풀리고 있어. 친구들 모두 함께 큰 새롭게 번개 파워를 외쳐요! 악의 힘은 사라져라! 번개 파워! 진짜야, 난 또 실패라고 해. 참고하고 싶다고 해. 진짜야, 난 또 실패라고 해. 공개맨 고마워요. 얘들아 고마워. 친구들도 고마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행이다. 천재야, 이제 알겠지? 바른 마음은 자신을 곱고 바르게 만들지만 반대로 나쁜 마음은 자신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거라고. 네. 이제부터 천재는 친구들 흉 절대 안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착하고 예쁜 마음 간직하기! 다 같이 약속! 약속!